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타타데오 더센 카고트럭입니다 극초장추기구 6m20, 폭운 2m40입니다 2023년식이고요 주행글이 약 3만km 정도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차량은 전체적으로 깔끔한데 반바가 조금 파손되어 있습니다 광폭척지함이고요 길이가 6m20 혹이 2m40 정도 됩니다 텀버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적지함 움직이지 말라고 프레임 아주 깨끗합니다 공무통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3,000km 정도 주행했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적지함 움직이지 말도록 텀버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코리 연식이 있다 보니까 유로6 만족하는 요소수통입니다 전동 킬티캡 스위치입니다 킬티캡 스위치 킬렉 프레임 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름 깨끗하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킬렉 프레임 킬렉 프레임 minutes 스크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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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 스크랉 총 주행거리 23,180km 4채널 블랙버스입니다 후방카메라입니다 ZF8단 자동변속기입니다 지금까지 4톤 더 센 카고트럭 광폭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ZF8단 자동변속기 2023년시 24,000km 정도 주행한 무사고 차량 맞습니다 감사합니다